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모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예루를 살림 침략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저런 매국노가 있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고 아마 짱돌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23년 동안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23년 동안 백성들은 듣지를 않는데 자기는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이 나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상황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이 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제국이 되다 보니까 으쓱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한데 마치 자신이 잘나서 거대한 제국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부유해지거나 낮은 사람이 높아지거나 또 병든 자가 치료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던 분 아니에요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만큼 기적을 베푼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이렇게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요즘 아이들의 말로 예수님이 생까더라구요 그래서 막 쫓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저 몰라요 저 현신이에요 현신에! 이랬더니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자신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요 그 사역을 아예 내려놔버린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느 교회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쓰임받는다는 거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벨론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제국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런 거 한번 쳐보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이 그래픽이나 이런 그림을 통해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요 역사 가운데 신비라는 거예요 그 거대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었는가 지금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질문 봅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소유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유다를 침략하고 착취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조건사님 계십니다마는 교직 가운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선생님들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도 스승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우리 부모님들이 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내 자녀를 떡이 되도록 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광경을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봐 그런 부모 어떨 것 같아 기분이? 확 돌아버리죠 그렇죠? 아마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누가 들어서 쓰셨다? 하나님이 잠시 쓰신 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징계 채찍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너무 조져버린 거예요 그냥 누가 열받은 거야? 하나님이 열받은 거야 이거 좀 내가 살짝 좀 봐주려고 했더니 이거 뭐 완전히 이쪽이네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즐거워한 만큼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 채찍에 해당하는 나라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채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 채찍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참 하나님 마음인 거야 어떻게 보면 피로해가지고 들어 써놓고는 너 손보라고 했지? 너 너무하다 너 기분 나쁘다 너 지금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 때릴 때 아버지는 때리지만 엄마는 어떻게 해요? 보면서 막 눈물 나잖아요? 막 못 때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따라오다 좋은 말 할 때 돌이킵시다 막고 돌이키지 말고 성령님께서 재진아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어우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란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면 가는 거야 이러면 그러지 맙시다 교만? 교만 떨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에 성숙된 분들이 그 믿음 약한 분들을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왜 닌 키 모양이냐 건사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느 누구나 존중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존중받고 그렇다고 또 가방끈 긴 사람들이라고 또 무시하지 말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환영돼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바벨론이 심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많은 화살을 쏘며 고함을 치고 요새와 성벽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징계에 있다 돌이킴에 있다 돌이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그냥 막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까지 범한 바벨론이 유다에게 한 해를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잘나간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기업가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목회자들 하여간 이 세상 모든 분야에서 그래도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언제 망가져요? 교만할 때 망가집니다 교만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 타이슨 여러분 타이슨 아시죠? 그 복싱 선수 그 타이슨이라는 복싱 선수가 그 사람이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더만요 엄청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지도했던 트레이너가 야 보니까요 새벽 4시인가 부터 일어나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만요 그리지 않으면 주먹 펀치가 센데다가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여러분 그 타이슨 전성기 때 보면 막 날라다닙니다 그냥 그죠? 한 방 치면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가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타이슨이 이제 쇠락의 길을 걷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롱런하는 비결이 뭐냐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 운동선수도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롱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요? 엘리 제사장과 사우랑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 쓰셨거든요 분명히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우랑도 아시죠?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요 막 벌고 벗고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했어요 키도 크다는 얘기죠 그 집안도 좋았고 근데 언제 사우리 망조가 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돼 재진아!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거야 저를 향해 선포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오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자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행하면 쓰임받는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정말입니다 자 셋째 볼까요? 바벨론이 심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바벨론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게 BC 586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언제 멸망을 했느냐 50년도 지나지 않은 BC 539년에 바사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망할 수가 없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에 망하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왜 망했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역사는요 하룻밤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엊그제 우리 청년하고도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보세요 절 보세요 Attention please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지금 보세요 9시 49분이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가 몇 시간 남았어요? 2시간? 11분이죠? 2시간 11분 남았다고 예를 들어 12시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이건 저를 향한 건면이게 돼요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지나간 것을 소급하지 않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보면요 누구를 향한 감정 또 어떤 안 좋은 기억 나하고 불편한 관계 그걸 놓질 않아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안 좋은 기억을 자꾸 소급해와요 그래서 주님이 야 최진아 오늘 나하고 데이트 좀 할래?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좋아요 주님 저하고 데이트해요 오늘 어디 갈까요? 저 탑정호 갈까요? 제가 오늘 커피 쏠게요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주님 저 바빠요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15년 전 나를 힘들게 했던 김건사 그 김건사 좀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저 지금 제 기분이 아주 안 좋거든요 박재진 목사가 요즘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보 같은 삶이라고 말해요 답사 예수는 예수쟁이는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살기도 바빠요 왜 지나간 걸 자꾸 붙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잘하라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세 가지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그러면 하루 살아도 바빠요 저도 저도 그냥 오늘 모건 성교훈련원 이사들 모임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오니까 하루가 다 갔어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지 이게 이제 두 시간 8분 남았네 그렇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며 살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은 갇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썩어질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아주 좋지 않은 것들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 아주 그냥 성령의 불로 확 태워버리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아다 잊은 것은? 남편 속상해한 것도 다 잊어버리라고 우리 아내분들 왜 자꾸 기억해 밥 마시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지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쓰임받은 바벨론이 망했어요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성전을 회복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가 몇 년 만에 끝나요? 70년 만에 끝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바사왕 고레스는 어느 제국을 멸망시킨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다고요 그래서 내종 고레스라고 말해요 내종 고레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뭐예요?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누가 책임져요? 우리 자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인생 누가 책임져요? 그럼 뭐하며 살면 돼요? 세 가지 아멘이십니까? 믿을지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 남한국 유다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계속 이거를 전했는데 결국은 듣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죠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 있을 것 같죠? 주변에 한번 찾아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라도 하나 다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인생의 문제가 다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 속에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해로당이 그 두 살 아래로는 싹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태어난 것 때문에 그 두 살 아래 애들이 그냥 생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30세 될 때까지 예수라는 존재 자체의 존재감이 없었다고요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30세까지 무명의 존재였다니까요 그것도 30세가 되셔서 3년 6개월 쓰임받고 십자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시켜줬으니 망정이지 요즘 말로 개죽음 당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니 그 예수님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우린 따라가야 돼요 왜?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고 살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길 가려고 하지 말라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말이에요 이 심야기도도 우리 저 어린이께 청년께 나와야지 김현 전사님 청소년 지금 몇 명 나왔나? 우리 저기 왔는 것 같은데 그치? 데리고 오라고요 여러분 자녀 데리고 나와 아멘?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공부 한 자도 한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이 확 열립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생각지 못한 핍박의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여나 잘 들으세요 혹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육신의 병으로 또는 인생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정답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내가 주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천만 원 주식을 했는데 이게 백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냥 뭐 무조건 스카이 대학 가는 거야 그 좋은 직장 들어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온 이유는요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지금 부어라 마셔라 육신에 죄 짓고 쾌락을 찾고 산으로 둘러 보통 요즘 4일 근무인가 5일 근무인가 4.5일 근무라는 말도 있던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리산으로 설악산으로 놀러 가는 인생이 복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인생이 복 있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등산 지겹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잠깐만 참으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그걸 자꾸 저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금요 성령 기도에 2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100명의 기도 용사가 세워지길 바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의기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돌아온 자녀를 기뻐하시며 한없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딸입사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당연하죠 저도 우리 딸 인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내 자녀를 위해 최소한 하루에 내가 한 자녀당 못해도 30분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봐요 한 시간 하면 더 좋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 주지 마세요 자녀 망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도 이제까지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강단에서 단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 싫지 않아요 솔직히 듣기 싫지 얼굴에 써 있어 그렇지만 들어야 돼요 왜? 살 길이기 때문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옥 가길 원치 않는다니까 그냥 믿는 척하지 말아요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어서 천국 백성 내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이런 전화해야 된다니까 엄마 요즘 말이야 너무너무 잘 돼 이상해 나 그냥 막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때 한마디 하는 거지 야 이놈아 그냥 잘 되는 줄 알아? 엄마가 요즘만 너 위에서 한 시간씩 기도하고 있어 큰 소리 치라고 그리고 계좌번호 부른다 그런 부모 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런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 얹십시다 사랑해 주님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은 자신이 잘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셨고 그들은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망했습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이 고난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장부가 되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오순절 마가에 달합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